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과 오바이스 샤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이 고향특례시청 열린회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유정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오바이스 샤마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동환 고향특례시장과 샤마드 부총장은 진행 중인 협력사업과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오늘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샤마드 부총장은 면담 후 탄소중립달성 및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고향시의 계획을 확인하고 고향 장항 남사를 습지, 일산호수공원, 일산서구청 녹색건축물 사업현장 등 관련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샤마드 부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믿음직한 도시파트너로서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향시를 꼭 방문하고 싶었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관리는 물론 개개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고향시가 시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탄소중립은 도시개발, 경제활성화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시민의 경제적 기반과 미래생존의 필수 기반인 탄소중립사회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산희정이었습니다.